자 오늘 먹을 것은 육회랑 육사심이랑 이건 여수 금치요 금치 매운맛 따라 다 있고요 1단계 2단계 여수 금치에 여수 불김치 열무김치 금치 배추 맛있게 먹을게요 맵다던데 안 매워보이는데 맛있는데 된다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매운 고추 맵다 맛은 있네 네 우와 너무 맛있어 오우 와... 와... 땀! 실비김치보다 더 매운데요? 너무 맛있다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으흐우 으 음 으 바삭바삭 너무 맛있지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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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꺼번에 먹으면 더 좋아서 먹으면 더 맛있다 더 맛있을거 같아 제가 엄청 한꺼번에 먹었어요 arus이 맛있어여 아찬박 아찬박 ㅇㅇ ㅇㅇ ㅇ 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와.. 진짜 맵다 마카롱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파가 좋아서 매콤한 감자 마카롱 고춧가루 아... 매워 바삭바삭 오징어 그저께 먹은 육사심이랑 여기 다른 데에 시켰거든요 여기 육사심은 좀 질기다 육회는 맛있는데 이게 1단계군요 1단계 2단계도 있는데 농담 안하고 신비김치보다 이게 더 매워요 맛은 있는데 1,2,3 다음에 먹을 것은 1,2,3,4,5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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